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 신곡동 천도암의 천둥노사입니다. 오늘은 7월 7일 화요일 오늘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일기예보 방송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쥐띠부터 가겠습니다. 오늘은요. 그동안 쌓아놨던 것을 다 풀어내는 날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놨던 것, 생각했던 것, 마음속으로 먹었던 것, 그거를 좀 풀어내는 날이에요. 뭐냐면 하고 싶었던 것,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마지막 조율을 해서 결정을 해도 되는 날입니다. 결정을, 그러니까 결정하는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은 소띠입니다. 우리 소띠생들. 오늘은 가와 만사성의 시작이다 그러세요. 이 말은 뭐냐면 집안이 편안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집안이 편안해야 한번 집안을 둘러보세요. 둘러보시면 분명히 서운한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분들의 마음을 잠시 잠깐이나마 좀 헤아리시면 그것이 곧 나에게 복으로 온다 하십니다. 꼭 명심하세요. 범띠입니다. 우리 범띠생들. 오늘은 특별히 뭐 조심할 게 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하루 종일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단 잠을 일찍 주무세요. 밤 11시를 자시를 넘기지 마시고 그 전에 꼭 취침만 하시면은 굉장히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것만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식을 드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은 술이나 야식을 드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우리 토끼생들. 오늘은 한바꼬치 핀다 그래요. 한바꼬치 핀다는 말은 뭐냐면 좋은 일이 있다 이겁니다. 좋은 일이 있으니까 좋은 날이니까 아주 좋은 날이니까 남을 험담하거나 욕하거나 얼굴 찡거리거나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좋은 기운을 그대로 받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깎아먹는 날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용띠입니다. 우리 용띠생들. 드디어 여유주의에 빛이 난다 하십니다. 우리 용띠생들도 아주 굉장히 길한 날입니다. 오늘 아주 길한 날이니까 아주 빛이 나는 날이다 하셔요. 승전한다, 영전한다 이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내가 상승한다 이런 날입니다. 상승하는 날이니까 그 운을 그대로 받으세요. 깎아먹지 마시고요. 아주 좋네요.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뱀띠입니다. 우리 뱀띠생들은 오늘 다른 것보다도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라 하셔요. 나쁜 생각을 하지 말고 나쁜 마음을 먹지 마라 하십니다. 그러면 손과 발이 움직인다 그러세요. 착한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만큼이라도 좀 착한 생각, 착한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운을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좀 우한이 겹친다 그래요. 우한이. 그러니까 안 좋은 소식이 있다, 들린다 그러세요. 그러면 그 안 좋은 소식을 들으셔도, 들으시면 바로 인사를 하세요. 그게 굉장히 아주 좋은 결과로 찾아올 겁니다. 우리 말띠입니다. 우리 말띠생들, 오늘은 저녁에 좀 원없이 술도 한 잔 하시고 회포를 좀 푸시는 날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회포를 풀어라 그러시네요. 그냥 하고 싶었던 것 좀 하시고, 좀 뭐라고 그럴까? 신나게, 신명나게 놀아라 그러시네요. 신명나게 놀아라 그러면 아주 길하다 그러시네요. 양띠입니다. 우리 양띠생들, 오늘은 좀 학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좀 부부관계라든지 그러면 좀 이렇게 서로 등 돌리고 그랬다면 오늘은 먼저 다가가서, 다가가서 이렇게 손을 내미시면 상대방이 손을 잡을 겁니다. 이 말은 그건 뭐냐면 다른 모든 거에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하고 좀 대인관계가 좀 안 좋았다 하면 내가 손을 내밀면 상대방이 손을 잡아주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로 이렇게 화해하는 날로 잡으면 굉장히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신, 이제 원숭이입니다. 오늘 원숭이띠분들은 불을 조심하라 그래요. 불을 조심하라는 건 술을 드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급적 물로 드시고 음료, 혹시라도 술자리가 있으면 물이나 음료수로 하시고 안주를 많이 드시고 일찍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다가 다친다 그러세요. 다친다 그러세요. 다 끝나고 회식 가고 층계 올라가도 넘어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대리운전 부르셔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운전하시다 음주사고도 낼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좀 몸을 좀 사려라 그러시네요. 자 우리 닭띠입니다. 우리 닭띠분들 오늘은 뭐라 그럴까 딱 이 한 가지만 기억하라 그러시네요. 오늘 한 가지는 오늘은 하얀색 옷을 입어라 그러세요. 하얀색 옷을 입고 머리에는 빨간 모자를 쓴다든지 우리 여성분들은 립스틱을 좀 바르시고 우리 연세가 연루하신 우리 어머님들 우리 할머님들께서도 오늘만큼은 좀 립스틱을 좀 짙게 한번 발라보세요. 그러면은 평소에 짝사랑 하셨던 그런 분들이 굉장히 호감을 가질 수도 있고 새로운 인간을 만난다 그래요. 새로운 연을 만난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상대방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빨간색, 하얀 옷에 빨간색 이런 걸로 한번 포인트를 주시면은 새로운 연을 만난다 하십니다. 개띠생들, 우리 개띠생분들은 오늘은 팔자가 늘어지는 날이다 그래요. 아주 그냥 앉아서 절 받는 날이다 하십니다. 앉아서 절 받는다는 게 뭐예요? 갑자기 누가 먹으라고 맛있는 걸 갖다 준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그동안 고생했어. 이건 보너스야. 이러한 횡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좋은 음식을 대접받을 수도 있는 날이니까 아주 그냥 아주 좋은 날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이제 우리 돼지띠입니다. 우리 돼지띠분들은 오늘은 좀 찬 기운이 강하다 하십니다. 속에서 찬 기운이 강하다 하시니까 아침과 저녁에 뜨거운 물로 해서 이렇게 찬 기운을 좀 중화를 좀 시켜서 이렇게 좀 중성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찬 기운이 강해요. 찬 기운이 강하다는 건 뭐냐면 귀혼, 귀신들, 귀신들이 달겨드는 날이에요. 달겨드는 날이니까 찬 기운이 돌 때 뜨거운 기운으로 해서 그거를 좀 중화시키고 융화시키면은 그 찬 기운이 나한테 들어오지 못하는 날입니다. 자 이상 오늘의 운세를 말씀드리기 전에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정말 힘들 내세요. 자 힘들 내쉬면은 분명히 우리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운세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이고 용기를 갖는, 북돋아 두는 오늘의 운세입니다. 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우리 각자 개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운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원사입니다. 돈을 벌긴 버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아 많이 힘드셨군요.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 보세요. 힘들고 답답할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네 재원사입니다. 요즘 여자친구랑 만나면 싸우기만 하고 무슨 문제일까요? 아 여자친구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드셨군요.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 보세요. 힘들고 답답할 땐 060-3000-108번 재원사로 전화해 주세요. 영엄한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확 풀어드립니다. 네 재원사입니다. 요즘 취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취업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 보세요. 사업으로 인한 고민, 취업으로 인한 고민, 결혼으로 인한 고민, 자녀로 인한 고민 때문에 답답하신 분은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답답한 여러분의 마음을 뻥 뚫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